그대의 눈물은 곰곰에 서있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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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의장의 중간 에드립 부분입니다. 여기서 이제 하죠 이 끝부분 G, Gsus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 5b입니다. 카포를 낀 사람들에서 5b 4번줄 5b, 7b 여기를 5b, 7b, 3번줄 5b, 7b 이렇게 내려가는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슬라이딩으로 7b까지 갑니다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풀링오프에요 여기 7b, 8b에서 풀링오프 해서 7b로 갑니다 이렇게, 그 다음에 5b, 7b에서 9b까지 이렇게, 그 뒷부분은 슬라이딩으로 이렇게, 여기 7b, 5번줄 7b이고 나머지 밑에는 아까 한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죠 여기도 똑같이 풀링오프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summar Corinne 5b과 7b까지 3번줄 슬라이드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풀링오프 9b 9플렛이겠네요. 9플렛. 9플렛. 3번출. 3, 5, 7, 9. 9플렛이네요. 그러니까 그냥 플렛에서 그냥 1플렛에서는 12플렛인데 카포로 꼈으니까 9플렛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여기 9플렛. 3번출에서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2번출. 8플렛. 그 다음에 10플렛. 2번출. 10플렛. 그 다음에 1번출. 8플렛. 여기 10플렛이죠. 4번출. 그 다음에 여기도 풀링오프로. 이번에는 1음 풀링오프를 하죠. 여기 9플렛에서 7플렛까지. 그냥 8플렛에서 풀링오프를 해도 이 반음의 어떤 느낌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좀 울리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. 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.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. 이렇게 슬라이딩이 한 번 크게 나오죠. 이렇게 나오고. 다시 똑같이. 똑같이 한 번 더 해줍니다. 그 다음에. 여기서 슬라이딩. 아까 해준 고대로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요. 여기까지 하고. 초킹이죠. 10플렛에서. 2번출. 10플렛. 그 다음에. 이렇게 나와가지고. 이렇게 나오고. 아멘